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? 양홍원 마천이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? 버블진트의 조아보여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? 페노메코의 영원한 편 찍자 듣고 있어요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? 아로롱 파이팅 하세요 지금 혹시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? 지금 블라스에 피스아웃 듣고 있어요 혹시 오늘 운동하시고 가시는 길인가요? 아 네네 지금 헬스하고 집 가는 길이에요 지금 무슨 학과세요? 저 식물자원학과요 오 되게 멋있다